챔피언스 리그 초초 초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토트너 나폴리 16강 누가 만날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트너 나폴리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16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6강에 올라간 팀들만 봐도 화려해요 사실 이제는 32강보다는 훨씬 더 화려해진 명단이고 이 팀들이 이제 16강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의 재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빅클럽들끼리 맞붙는다. 여기서 이제 1위 팀과 2위 팀이 맞붙게 되는 건데 조별리그 1위, 2위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16강에서는 조별리에선의 같은 조에 속해 있었던 팀들은 만날 수 없죠. 안 못 만나고 그리고 같은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은 만날 수 없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위 팀은 나폴리, 포르트, 바이르미넨, 토트넘, 첼시, 레알마드리드, 맨시티, 벤피카. 2위 팀이 리버풀, 클럽브리에, 인터밀란, 프랑크프루트, 에이시밀란,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파리생제르망.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폴리가 1위하고 밀란이 2위하지 않았습니까? 나폴리, 밀란은 16강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나폴리와 토트넘 만날 팀들이 이게 좀 정해져 있네요. 파리 만나면 진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팀들이 나폴리와 토트넘일 테니까 이 두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조추첨에서 나폴리는 인터밀란과 에이시밀란 이 두 팀은 피합니다. 세리에니까. 그리고 리버풀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남은 팀들이 클럽뷰리에, 그리고 프랑크프루트,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파리생제르망. 아, 파리가 2위에 가 있어. 파리생제르망인데 요거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재밌게 됐어요. 이게 저기 벤피카가 1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피카와 파리생제르망이 승점이 같아요. 승점이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조별리그에서 순위 결정을 할 때 승점부터 시작해서 승자승.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도 승자승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승자승이고 여기에 더해서 골 득실.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 그렇죠. 첫 경기에서는 리버풀에게 4대1로 이겼고 원정가스는 2대0으로 졌으니까 4골 넣었다. 3골 실점하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이니까 나폴리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챔스 순위 결정이 조별리그에서 승점, 승자승, 승자승의 골 득실. 그리고 승자승의 다득점. 그리고 전체 골 득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전체 다득점. 이것도 안 갈린다면 전체 원정 다득점을 가요. 원정에서 더 많이 넣은 팀이 아무래도 원정이 더 어려우니까 플러스 가산점 준다. 이건데 원래 파리생제르만과 벤피카가 득실차가 꽤나 났습니다. 근데 이 파리생제르만과 벤피카가 2무였어요. 두 번 다 비겼습니다. 둘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두 경기 모두 1대1로 비겼어요. 그러니까 승자승, 승자승의 다득점, 승자승 골 득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못 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체 골 득실도 파리생제르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벤피카가 6대1로 이겼네? 갑자기 6대1로 이겨버렸네? 벤피카가 마지막 경기에서 6대1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득실차도 같아져버렸어요. 너무 다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보니까 전체 골 득실도 같고 전체 다득점도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뭐냐면 전체 원정 다득점. 그러니까 원정에서 골을 누가 더 많이 넣냐 이거지. 어제 제가 이거 중계를 봤거든요. 근데 이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따질 게 너무 많으니까 승점도 따져야 되고요. 승자승 따져야죠. 너무 다 부끄리니까. 두 팀이 만났을 때 승자승 골 득실 승자승 다득점 전체 골 득실 전체 다득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체 원정 다득점에서 벤피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순위가 승점이 같은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리생제르망이 극적으로 2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위한 팀은 그렇죠. 얼마나 갑자기 막판에 6골 넣어버려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예상을 못한 거죠. 파리생제르망도 파리 걸리면 이거 진짜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조별리그 1위를 했던 팀들이 사실은 파리생제르망만큼이나 이거 파리생제르망만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파리생제르망을 만난다? 이제 똥 밟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 또 리그왕이라서 팀혈이그 팀이나 뭐 이렇게 다 만난다니까? 그렇죠.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도 파리생제르망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클럽브리에 에이시밀란 인터밀란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파리생제르망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저거 이제 추첨할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나오면 진짜 그렇죠. 그 팀은 얼마나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1위와 2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파리생제르망 기준을 볼게요. 파리생제르망이 원래는 1위를 했으면 뭐 리버풀 클럽브리에 인터밀란 프랑크프루트 에이시밀란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를 만나요. 네네. 근데 2위가 되니까 어떤 팀 만나냐? 맨시티 레알마드리드 첼시 바이에르므넨 나폴리 토트넘 아 파리 입장에서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폴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사실은 많이 대승을 거뒀었잖아요.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런데 왜 김민재를 안 쉬게 해주냐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 몰라서 혹시 갑자기 대량 실점을 하면서 김민재 없을 때 저버린다. 순위가 바뀐다. 하면 만나는 팀들이 달라지니까 스파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선발로 출전시킨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위와 2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와 토트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와 파리만 피하면 좀 어느 정도 괜찮겠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레알하고 파리 그렇죠. 맨시티 파리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6강에서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 1위로 통과를 한 그런 팀들이 파리 생제르막 만나는 팀은 진짜 진짜로 폭탄 만난 거다. 진짜로 저 자리에 원래 뱀피카가 있었으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뱀피카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프랑크푸르트 클럽브리에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형 거물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막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팀이죠. 만약에 강력한 우승 후보 둘이 16강에 만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떨어지면 엄청 타격 크겠다. 맞아요. 맨시티와 파리 둘 중에 하나 떨어져도 충격 클 거 아니야. 그럼요. 홀란도 영입해가지고 맞아요. 챔피언스 우승하게 따라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팀들이 있어요. 나폴리가 조별리그 1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1위를 했는데 첼시를 만났나? 어. 첼시를 만났나? 레알마드리드를 만났나? 엄청 강력한 팀을 만났네. 1위를 1위로 통과했는데 2위를 만났구나. 너무 강팀을 만난 거예요. 운이 안 좋게 그러면서 나폴리가 제발 나폴리가 안 돼. 16강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레알마드리드예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이거 이 팀이 너무 잘한다. 조별리그 1위로 통과했다. 라고 했다가 16강에서 폭탄 만나서 떨어지는 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팔이 일찍 만나는 건 좀 그런데 괜히 또 메쉬랑 이렇게 붙는 거 은바패 은바패 사실 메쉬보다는 은바패를 만날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은바패가 뛰어다갈 때 김민재가 은바패와의 몸싸움을 몸싸움과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볼 경합을 한다. 네. 아 재밌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은바패를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메쉬랑 부딪힐 장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재미는 있겠죠. 아 박지성 이후에 메쉬와 상대하는 한국 선수 그래서 뭐 재미를 위해서는 뭐 나폴리가 파리스테르만과 만나면 좋겠으나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더 올라가서 메쉬티 만나야 돼. 나폴리가 1위로 진출한 건 8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김민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심지어 첫 번째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참가는 시즌에 네. 16강 8강까지 간다. 그럼요. 그럼요. 어우 매우 좋죠. 한 4강 정도에서 메쉬티 만나자. 혼란 한번 눌러버리고 아 나 계속 홀란테랑 김민재 붙는 게 너무너무 제일 보고 싶은 장면이라서 재밌는 게 있어요. 확실히 김민재 선수에도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상대의 수비수와 경합이 붙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재밌다면 김민재는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 수비를 그 화려하고 격진과 김민재가 만났는데 심지어 김민재가 그렇지. 웬만해선 다 이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 재밌다.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를 만나든 파리스테르만을 만나든 뭐 라이프찌를 만나든 좋은 공격수들을 만날 거니까 그렇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추첨도 기대를 한번 해보셔라.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16강 대진추첨은 11월 7일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번 16강에서 과연 나폴리 토트넘 그리고 파리는 어느 팀을 상대하게 될지 한번 저희가 또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